사실은 제가 어쩌다 발견을 하고 첫 주연을 연기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어떤 다른 작품들에서의 주연 선배님들의 모습을 많이 배우려고 늘었거든요. 아무래도 좀 잘하려는 욕심이 크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긴장을 불안함을 재미로 바꿔주신 분들이 스태프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료 배우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긴장돼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했고 그리고 너무나 정말 여운이 나오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긴장이 되고 떨련되는 게 좀 의미인 게 무대에서도 SF9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. 배우로 오를 씨 그리고 또 아이돌 오를 씨 어떤 차이점인가요? 제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가수 활동을 할 때는 뭔가 제가 제일 멋있다 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연기 활동을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그게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인 것 같고 다르지 않은 점은 그냥 두 가지 다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